1위 2위 3위 5위 5위 아 아 아 아 아 으 그런데 말입니다. 게임서장과 과연 무엇이 옳은 걸까요. 5 물품 사게 점검아 야 뛰어 뛰어 얘들아 뛰어 얘들아 내 말 듣고 있니? 가영아 손 흔들어줘 점프해 점프 점프해 점프 점프해 점프 점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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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러는 게 없는데? 하나 둘 셋 안 돼 저렇게 한 번 더 한 번 더 다시 우린 TVs 점프해 끔찍 와우 쑤 아 거롬어 넷 감사합니다.